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무한의타 146층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횟수는 없습니다. 덱은 우리 쉐인에 니아, 샤오, 엘리시아, 각성, 리를 두고요. 그리고 친구는 혹시 모르니까 강리를 친구를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킬은 일반적인 결정 스킬, 결정 풀스, 공격 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쿨증을 이용해서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분들은 아실겁니다. 다들 쉽게 클리어 가능할겁니다. 근데 실수 없이 일단 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어요. 일단은 시작했는데 요포만 빠르게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해서 가면 됩니다. 요포 같은 경우는 패드의 첫번째 우선순위로 들어가긴 한데 무효화가 각 라운드별로 4회, 5회, 6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빠르게 앞쪽을 조금 잡아주면서 앞쪽을 근데 크게 막 뭐 너무 빨리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톤이 또 빨리 가기 때문에 잡을 생각은 없었는데 자 일단은 여포를 몇대 때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두대 때렸죠. 여포가 절대적으로 스킬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뭐 게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다시 하기를 하시는 거를 번영하고요. 자 벌써 이제 4대를 다 때렸어요. 자 뭐 몇 층이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힐러가 있는 층에서는 쿨증을 사용하고 패드를 쓰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이죠. 기신배기로 일단 앞쪽 제갈량 제거합니다. 어 제갈맘은 없었는데 일단 4인기 쿨증을 이용해서 쿨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패드를 사용해서 여포를 잡도로 가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포를 잡더라도 여러분들 뭐 또 힐러 있는 그쪽 어 층에서는 아시죠? 너무 톤을 빨리 보내면은 또 다 녹을 수가 있습니다. 힐러한테 근데 여기는 힐러가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여포한테 들어가죠? 여기에서 오케 약공 억으로 끌려서 자 제거를 했고 그 다음 혈강신을 소연하고 하는데 혈강신 여기서 소환보다는 일단은 뭐 그냥 타격을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패드 올 때 그 다음에 쿨증 쓰고 패드 쓰는 게 좋겠죠. 와 이게 한방 나와? 와 쉐인 레벨 44밖에 안 되는데 세긴 세 진짜 쉐인이 여러분들 쉐인이 굉장히 세긴 세입니다. 요즘 델누뉴 나와서 좀 주춤하긴 한데 뭐 쉐인 쓰는 곳에서는 대론 좀 없지 자 뭐 일반 스킬 사용해주면서 이제 패드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메가다이버 쓰고 어 뭐 패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하면 되겠지 뭐 1,2,3 강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포 같은 경우는 무이아보가 하나씩 추가되는 점 그 점만 좀 다르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상대가 스킬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포가 스킬을 안 쓰는 그런 운 이 정도는 여러분들 따라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쿨정 쓰고 패드 쓰고 좋아요. 두번째인가 세번째가 아마 탈인... 아 초선이... 패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저도 여기 지금 처음 도전이죠. 처음 도전말에 깨면 굉장히 아 운도 좋은건데 실력도 좋은거고 자 일단 초선 제거하고 쉐인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쉐인 뭐 각성 스킬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진백이... 아 근데 이거 이게 잘 뜨네 어... 데미지가 잘 떠가지고 지금 한방에 보냈어요. 자 이제 쿨정토 써야겠죠. 상대한테 이제 선 스킬을 허용하는데 여포가 이제 스킬을 쓰지 않는다. 약간 배제하고 들어가는거고 보호의 노래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기때문에 선 스킬 작업까지는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쿨정 쓰고 패드가 쿨타임이 패드 되겠는데 어 잠깐만 아 맞다 패드는 맞다. 여러분들 여포 저거 턴... 어... 음... 많이 때리고 해야 되죠. 순간 잊어먹었어. 자 여기서 일단 여포 두대 때렸구요. 여포 세대 때려야됩니다. 어... 쟤는 5대 때려야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때려야되지. 요참에 뭐... 메가다이버라... 메가다이버말고 하이퍼소드도 있고... 어... 많기 때문에... 기신배기... 좀 잡으면 안된다. 자 엘리시아... 스킬 쓰면 이거 두대거든요. 정량이 쿠톤이 되죠. 자 이제 여포는 이제 무야 다 깎았구요. 여기에서는 이제 쿨정 쓰고 패드 쓰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진두주의 뭐... 땡큐지... 진두주의 아니면 보호의 노래가 거의 선스킬처럼 쓸거에요. 상대는... 거의 그런식으로... 어... 저도 많이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어... 거의 그렇게 갈거에요. 안해봐도 알잖아 이제 우리... 야 이정도 146층까지 왔으면 거의 뭐... 말 다했지 뭐... 저는 지금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무과금으로 왔어. 그리고 이 여학이 토파즈 한번도 쓴적 없고... 노호도 없는 백으로...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계실텐데... 대단한거에요. 대단한거고... 여러분들에게 좀... 무과금도 할 수 있다라는걸 솔직히 저는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중에 무과금은 없을거구요 아마... 그리고 토파즈 안쓴 사람 없을겁니다. 토파즈 쓸만한 층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아래층에... 안썼어... 영상으로 제가 다 남겼습니다. 토파즈 안쓰면 여러분 다 아실거에요. 자 일단은 뭐... 그래요... 자 패드 오기전에... 일단 뭐 일반적인 공격스킬 여러가지 한번 사용해봤고... 자 일단은 샤워풀중 쓰고... 이제 또 패드 쓸네겠네... 일단 흑이 야인 한번 써볼께요... 어... 데미지 왜이렇게 잘 뜨냐 진짜... 아 이 데미지가... 뭐야 이게... 아니 씨... 무슨... 와... 이거 너무좋아... 야 이거 그냥... 이거 뭐야... 왜이렇게 쎄... 44인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좋네요... 뭐... 쌍보석도 없고... 쉐인같은 경우에는... 템은 그렇게까지...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막... 막 좋은건 아닌데... 어쨌든... 초선을 이제 제거해야겠죠? 초선은... 네... 풀중쓰고... 배두고... 일로 만들고... 여기서는... 뭐 평타 쳐도 되는데... 이렇게 평타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공격스킬 하나 쓰면서... 시간 좀 보내고... 쉐인으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리뷰가 벌써 끝나가네... 여기 층도 이제 깨면은... 이제 다음 층이 이제 좀 문제인데... 다음 층으로 또... 이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거 뭐... 무탐영상 유튜브 오셔가지고... 많이들 보시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요... 흐흐흐흐... 감사롭게... 자... 공격스킬을 먼저 사용하네... 대상해... 근데 이어폰은 뭐... 거의 뭐...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자... 일반 공격스킬을... 쉐인스킬 한번... 아우... 쎄쎄쎄... 자... 여기 서포스 하고 하면 그냥... 뭐... 쉐인으로 다 때려잡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도... 근데 뭐... 서포스 없이 이렇게 가는게... 조금 더 좋을겁니다... 가지는 잘하시니까... 자... 두세 때렸구요... 펠리샤 하면 4대... 6대를... 너무 좀 많이 때려야되네... 무화가 6회기 때문에... 아... 6회 먹고 싶다... 뭔 개소리야... 흐흠... 자... 관우 제거해야죠... 아이다... 가루 제거하지 말고... 파마 염주공으로 해가지고... 여퍼 빨리 제거하는걸로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여퍼가 스킬을 쓸수도 있기때문에... 일단 엘리시아의... 우리 각사 스킬을 일단 한번 써줄게요... 혹시 모르잖아... 왜냐면 상대가 스킬타임이 계속 오고있기때문에... 약간 좀 불안해졌어... 지금 3라운드인데... 죽으면 좀... 굉장히 억울하니까... 자... 여퍼같은경우는 무화가 1회밖에 안남았구요... 여기에서 이제... 쿨증을 쓰고... 이제 패돌을 써서... 여포를 날려버리고... 조금... 뭐... 앞쪽에는 뭐... 멍칠기다가... 이제 마무리하는걸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여포를 마무리해야됩니다... 애들이 약공이 좋아서... 뒤쪽을 막... 힌트를 잘 때려... 이러면 이렇게... 와... 여포까지 제거를 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나마 이제 변수라고 하면... 이제 턴이 조금 빨리가서... 면역이 없어지는... 그런 변수밖에 안남았는데...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쎄... 진짜로... 이거 속공하면 한방인가? 똥? 똥! 속공 안죽네요... 뭐... 저보다... 쉐인 더 세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진짜 한방 나올겁니다...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쉐인 날끼네... 자... 그럼... 공격 스킬을... 일단은... 몽용 써도 되고... 페도를 이제 꼽아도 되고... 어... 진짜 하고싶은대로... 하시면 되겠죠? 음... 으흠... 자... 풀 좀 쓰고... 페도 쓸게요... 풀 좀 쓰고... 페도 쓰고... 엉... 야... 첫번째 도전하네... 깬 층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의 그래도... 한두번 막... 실수해서... 막... 쓰읍... 한 번만 본 적이... 없었나... 최근에 못했네... 어쨌든... 벌써 깬지도 않았는데... 벌써 김치국 먹고 있지... 이야... 초선 잡으면... 이제 뭐... 사실상 깼어요... 흫... 좋아요... 승관이 잡아주고... 이제 쉐인으로 마무리합시다... 음... 존같은 경우에는 원래 면역이 있는 친구인데... 우리... 니아와... 여러가지... 엘리시아의 턴... 제거로 인해서... 지금... 면역은 없습니다... 자... 플라즈마 본부 한번 써봐요... 단지용... 자... 여기에서... 이제... 일반 스킬 하나 쓰고... 쉐인 스킬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일단... 여기 내놓고... 쉐인 스킬 바로 쓰자... 아... 아우... 대거가 되네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분만에... 딱 10분이네... 10분만에... 146층 클리어를...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돈은... 보상은... 돈인데... 돈이... 75만원...